형모는 숙제는 다 풀이했고 내가 보내준 동영상 수업은 안 한 거 같던데 덜 한 게 많은 거 같던데. 오늘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왜 그렇게 막 갑자기 때려서 막 한다고? 알겠어. 너 왜 카톡 확인 안 해 이 음식이야? 제가 와서 휴대폰 확인을 하는데. 야 뭔 짓을 하다가 휴대폰 왔어. 누구한테 학습하겠는데? 자 시작. 시즌. 시즌의 뜻은? 계절. 이름 씨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뭘 꼭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계절 하나, 계절 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의 계절을 갖고 있죠? 4계절. 또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 보고 무슨 형태라고 한다? 복수형. 복수형.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 아니야. 코딩 같이 구우지 마시고요. 코딩인데요. 예전별로 날씨가 어떤지 쭉 얘기합니다. 맞지 않나? 여기 있어? It's warm. It's warm. It's warm. 분명히 날씨 묻는 거 배웠는데요? 네? 일단 듣고 싶어. 날씨가 어떤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날씨가 어떤니? How is the weather? 무슨 씨앞에 뭐? 어떤 씨앞에? 비동사. 그렇죠. 일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일을 써왔죠. 그래서 누가 다가 됐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살짝 헷갈리나요? 아뇨. 아뇨. It's warm in spring.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Spring의 뜻은? 봄. 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 아뇨. 그렇죠. 이름 씨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근데 그냥 spring이 아니고 in spring이네? 네. In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일어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뜻은 뭘까? 언제. 언제 따뜻하니? 언제가 따뜻하니? 언제가 따뜻하니? 언제가 영어로 먹었죠? 언제가 영어로 뭐지 또 그새 까먹었죠? 아뇨. 기억났어요. When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따뜻하니? When. When. It. It. Warm. 그렇죠.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it. Is it. Yep. When is it warm? When is it warm? When is it warm? It's warm in spring. It's warm in spring. It's cold. 너무 너무 쉽게 예측이 되죠. 공연하는 굉장히이.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It's cold in winter. 겨울 날씨도 한번 물어볼까요? How's the weather in wint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어때? 밥은 약 춥지? It's hot. It's hot. 다음 문장은? It's hot in summer. 언제 더운지 물어볼까요? 언제요? When is it hot? 언제 더운데? 언제 더운지 모르겠냐? 여름 날씨 물어볼까요?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It's hot. It's windy. It's windy. 다음 문장은? It's windy in fall. 가을 날씨 물어볼까요? When is it windy?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It's windy in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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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Cool의 뜻은? 시원한. 시원한, 시원한. 오케이, 수빗이 시험. 이게 5 할 차례인가요? 오픈인 올가의 덕분에 가고 있어요. 저는 저녁의 관계에 가르쳐요. 이렇게. 어? 어? 내용 봐봐 네가 해준 거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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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내가 알 수가 없지? 이거 봐 무슨 파트.. 파트 별로 돼있잖아 뭐.. 다음 파트..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누구요? 어? 아 뭐야 제빙 퍼펙트 누구야 했어요? 끝 예예예 그래서 하도 계속 지내줄게요